음악 황사가 지나가고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제주도에서 비가 오겠고요. 밤부터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서울이 구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유지됐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강원도 영서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그 밖의 전국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을 보시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끼어있던 옅한 안개는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씩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제주도에는 비가 밤부터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습니다. 한낮기온은 서울이 9도, 청주 11도, 대전 대구 12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